인천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의 캐시백이 축소되자 가입자 결제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시는 캐시백 축소 첫 달인 지난 7월의 전체 결제액은 3,70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4,714억 원보다 21%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바로 전달인 6월 결제액 4,922억 원과 비교하면 24%가 줄었습니다. 한편 인천시는 이음카드 혜택을 지난달 1일부터 월 결제액 기준 30만원까지 캐시백 5%로 축소했습니다.